자 여기가 연희동 공사 현장입니다. 자 이 건물이고요. 자 이 건물, 아 여기, 겉으로 보기는 2층인데 실제로는 3층 301호에요. 자 여기가 이제 연세대학교 서문, 연세대학교 서문쪽이고 중학교 연세대학교죠. 자 이렇게 공사하러 들어왔습니다. 콜라에서 연세대학교 서문에서도 매듭이 없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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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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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oon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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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